인천시가 14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은 민선 6기 시정 목표인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시책 결과에 대한 현장의 소리와 정책자문을 듣고자 구성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공모와 추천을 통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발전에 대한 열의, 애양심,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시민 등 60여 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은 경제분과 20명, 사회분과 20명, 시민소통분과 20명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경제분과와 사회분과는 2년간, 시민소통분과는 1년간 시정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수렴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정의 주요 정책 방향 및 시행 방향 등에 대해 전문적인 시각으로 조언 및 자문을 하는 등 시정의 다양한 방향으로 참여할 방침입니다.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이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